진행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곡 더블 26입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? 레슨즌 첫번째 곡 시작합니다 파트 들어갑니다 3 2 1 26 2 2 3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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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